희진이 나 좀 보자 너 리포터 같은 거 잘내드나가 이게 웬게야? 겉멋만 들어가지고 몸만 부리고 사실은 학교 모델 홍보모델 준비 때문에 바빠서 그래요 모델? 그래 모델도 좋지만 너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너 내가 대학 다닐 때 공부만 한 것 같지만 아니야 뭣도 부릴 만큼 다 부리면서 공부했어 대학 땐 A 플러스 장학생에다가 메이킹까지 했었다고 정말이세요? 얘 봐 안 믿네 무슨 얘기인데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대학 때 메이킹을 쭉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 때는 5월에 여왕을 뽑는데 5월에 여왕이 제가 항상 뽑혔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때까지 퀸 자리를 안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4학년 때는요? 그때는 떨어졌지 왜요? 왕관 받으러 계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천병이 약도 없다 약도 없어 야야 그런다고 술을 먹냐? 아무래도 흥보 보내려고 하는 거 말려야겠다 야야야 내비둬 내비둬 걔가 말린다고 들으래냐? 그래도 말려야지 야 걔 정도는 뽑힐 것 같은데 걔 모델 대봐 TV에서 잡지에서 걔가 가만 둘 것 같아 걔 스타 되는 거 금방이다 그럼 너 어떡할 거야? 그래 야 우희진 지금 너한테 눈길 하나 안 주고 있는데 최고의 스타 우희진이 너한테 눈길 줄 것 같아 인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네가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저 우희진 남자친구 신동엽인데 정말요 믿어주세요 이런다고 네가 야 그 밑 안 돼 이거 챙피워가지고 인마 아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그냥 어? 그냥 가가지고 말리자 어? 간다 간다 아유 나야 나중에 나중에 줄게요 이거 어? 어? 안녕히 계세요? 미안해요 외상이요 연주씨 저 왔습니다 제 친구예요 연주씨 맥주 좀 주세요 아휴 술은 안 돼요 아유 그럼 좀 주스라도 좀 주세요 야 너 제 주씨한테 벌써 꽉 잡혀네 야 이 자식아 처음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인마 내가 거 물었고 너 오늘 내가 시킨 대로 전화하셨어? 걱정은 와 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 친구 말대로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오빠 좀 앉으세요 아휴 뭘요? 제 친구랑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가 같이 다녀서 잘 아는데요 우리 동네 스타였어요 심리 안에 저런 신동이 없다고 했죠 주위에선 판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서로 난리였는데 결국 문학을 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국물과를 가던 거예요 아휴 무슨 얘기를 했어? 응? 네 형 좀 봤어 그렇게 이 친구가 착하고 연해요 아 그리고요 그지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아 참 옛날에 순심이 순심이라는 여고생이 있었는데요 둘이 사네 못 사네 하고 집 앞에서 물벼락까지 말려가면서도 끈질기게 전화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해요 순심이 얘기는 왜 하니? 순심이가 누구야? 그래 그래 아차 순심이는요 맘 잡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못 잊어서 전화하고 그런 거예요 야 너 요새 또 하지? 저기 연주씨 순심씨 한테나 가보시죠 아 저 연주씨 연주씨 저 그게 아니고요 저 순심이하의 이별은요 연주씨를 만나기 위한 전족일 뿐입니다 정말 민원씨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순심이하고 연주씨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아 예 그 같은 꽃이라도요 연주씨는 한송이 장미고 순심이는 며느리 밥풀태기 꽃입니다 야 자자자자 좀 봐봐 빨리 아 왜 그래? 니네 얘기 좀 해 어? 왜 나오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니가 할 말 있다고 그랬던데? 할마랑 손나 같으러 갈게 야야야 너 정말 모델 테스트 거기 나갈 거야? 그럼 내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 레포트까지 빼먹으면서? 하지마 왜? 나갔다가 떨어지는 게 무슨 창피니냐 걱정마 자랑스럽게 해줄게 야 너 정말? 너 정말 거기 나가면 나 여기서 그냥 확 떨어져 버린다 남대로 해 아우 진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아우 아우 떨어지면 진짜 아프겠다 여기 동엽이는? 아 맘 먹겠대요 빨리 깨워서 데리고 와 할머니 놔주세요 마음 아프대요 참 이진 언니 오늘 언니 심장 날이지 언니 잘해야 돼 내가 이따 경윤이 오빠랑 같이 가서 응원할게 그래 고마워 잘해 공부하래 애가 그런 데를 왜 나가 나가지 마라 할머니 거기다 가면 장학금이 나온대요 어? 장학금? 얘 주름이시진아 얘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수나야 방실방실 잘 웃지 네 다 됐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봐요 현명하심산댄 기다리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기준아 언니 언니 우리 잘해 자 자기소개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발과 학우두 3학년 우희진 예에요 지금 저의 꿈은 우리 학교의 꽃이 되어서 전국 곳곳에 우리 학교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에요 물론 제 꿈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계신 심사위원들의 3,2층 하세요 13번 우희진 예에요 학생! 네? 네? 예?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자네 말고 그 옆에 그 통통한 여학생 말이야. 잠깐 좀 나와봐요. 통통? 잠깐 이쪽으로 가봐. 너무 너무 흘리네요. 아니 저, 무슨과 몇 학년이에요? 네? 신방과의 1학년 이재인데요. 아주 풋풋하구만. 이 학생 어때요? 네, 학생답고 신선한 이미지에. 밝은 표정이 아주 좋은데요? 우리가 찾던 그 분위기랑 아주 똑같아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얘는. 저랑 같이 구경 온 제 사촌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응원하러 왔어요. 아니죠, 괜찮으니까 자기소개만 한번 해봐요. 네? 이게 아닌데. 아니요, 어떡해. 글쎄 저게. 얘는 아니에요. 13번. 알았어요. 학생 없어요. 학생 없어요. 학생 없어요. 참 말 맞는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델을 보냈는데. 희진이야. 모르겠다. 화이팅, 화이팅. 쟤는 우연하게 오는거야. 화이팅. 희진아 앉아. 김 선생님이 내일까지 레포터 안내면은. F. F. F라고 뜯는다. 적으라. 이야. 진짜 이제야 희진이 답다. 응? 이렇게 뿔티안경 탁 코잔내에 걸쳐 쓰고 책상 위에 앉아있는 모습. 이거야말로 우희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지. 음. 야. 난 사실. 그 섹시한 것보다는 좀. 너처럼 이렇게 지적인게 좋아. 시끄러워. 상의하지 말고 빨리 나가. 아휴. 아휴 귀여워. 아휴 귀여워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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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학생은 언제 오기로 됐죠? 예예. 아 곧 도착할겁니다. 저. 아주 학생다운 이미지가 아주 적격이에요. 안녕하세요. 제니 학생. 아니 이게 학생다운 이미지에요? 아니 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지금. 응? 왜요? 모델 왔잖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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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